안녕하세요 민영의 파트너인데 이름이 남자들 상자 누구도 소개해주세요 자 이제 전투 소리에 이러면 될게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를 보면서 아이씨의 파트너트 강남의 미끄입니다 미쿠 예쁘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황제는 아빠들에게 대화시켜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씨, 한아님, 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씨, 한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빠들 예쁘다. 안녕하세요. 6시에서 언제나 예쁜 나예입니다. 나예다, 여보세요. 나예다. 이번엔 여기서 똘푸드 유지해야돼. 아이씨 씨. 1번이었을 때. 오늘 축제가 수상하다가 축제예요. 어때요? 우리 탑북효곡인가? 네. 오늘 수상하다가 이런 공진들이 조금 힘든 축제 저거 잠깐에서 되어 명가입니다. 한국어로 인터뷰하는데 다 알아듣고, 한국만도 잘하고 한국만도 잘하고 다 잘하네요. 아니, 민규 씨는 그러면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실 거예요? 다른 중 여전히 게리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게리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게리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말하시던데요? 그러면은 채빌때 가장 게리엄이 있죠? 네... 다들 어려워서 고생했지만 링크언니들과 그리고 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멋있을때는 앨범과 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혹시 소주의 도움을 받았다 아직은 아이스크래가 아이스크래가 우리 아이스크래가 너무나 기대된 걸그룹이에요 그리고 팬분들과 함께 원화가 지금 품질에 너무 준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수업자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아이스크래가 도움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축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도 이 축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연말인데요 오늘 지금 15일째라고 드렸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16일 때 또 저희가 왕복을 배워주겠거든요 왕복을 배워주기 때문에 양포도 많이 기약해주시고 만나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다음번에 준비했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곡일 것 같은데 저희가 왕복을 배워주기 바람도 준비했습니다 네... 세곤 박수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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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곡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오오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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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